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참모진이 배숙한 가운데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정은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대답을 내놨다 회담 45분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이것을 매일 업로드됩니다